정말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란데 콧발은 노래의 그대로 터마 표현에 맞고 이번 앨범의 커플링곡으로 할 것과 반대되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코토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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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토네가 잘 말해줬는데 저희 커플링곡은 또 반응을 확인해야죠. 우리 로덕테! 마음에 든다! 소리 들러주세요! 이 노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곡 들어볼게요. 음악 주세요! 네, 네모테크 백인 헤비메탈 민즈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저희와 비슷한 날 때 웨이브 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곡인데요. 이 곡은 아직 자신을 누리킬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누구나 하나뿐인 유일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. 네, 이 곡은 특히 에볼루션의 복권이 잘 담겨있잖아요. 저희 목소리랑 같이 가자도 귀 기울여서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서 다음 곡 가볼게요. 에마 주세요! 에마 주세요! 에마 그룹을 통해서 사람을 맞았을 때에 대한 긴장감으로 저희 에벌루션의 용도를 표현해봤습니다. 네, 그럼 웨이브랑 있는 온도도, 이곳의 온도도 37.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곡 바로 넘어갈게요. 음악 주세요! 친구들, 첫 번째 곡은 제일 재밌게 돼요. 너무ÉВヅ przew. 아아! 아아! 한 번 더 보고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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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. 저는요? 정답! G! G! 왜 포함된다! 가난지! 가난지! 가난지? 이거 뭐죠? 그냥 뭐가... 띌리는데로 어 그래! 좋아! 똑같네! 아 골라주세요! 네! 고양이! 고양이! 자 그럼 연지는? 저 뭐할까요?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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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! 좋습니다. 웨이브분들 저희 지금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서 사진은 저희가 추후에 찍고 나중에 전달해드릴게요. 저희 믿죠? 네! 들을 수 있어요! 들을 수 있어요! 너무 할게요! 행운의 메시지!